그리스 여자 매구 PAOK 테살로니키에서 뛰고 있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이적 시장에 나왔습니다. 두 자매는 지난해 10월 한국 배구계를 떠나 그리스 PAOK로 이적을 했는데요. 이후 이재영은 무릎 부상으로 중도에 귀국했고 이다영은 구단에서 주전 세터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만일 이재영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기 때문에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전 소속팀인 한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의 이동국 단장은 이재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다시 한국생명 유니폼을 입을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다영은 이미 그리스 리그에 잘 적응하고 있고 국내 복귀에 대한 꿈은 적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편 이재영과 이다영은 PAOK 부단과 1년 계약을 맺었으며 이재영의 연봉은 6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260만 원. 이다영의 연봉은 3만 5천 유로 우리 돈 약 4,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